여러분 안녕하세요. 바루입니다. 오늘은... 이 머리를 투블루고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오랫동안 귀여운 아이들을 보낼 시간이네요.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너무 많이 길렀어요. 그래서 다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사라지겠죠? 영화 보는 거 같은데 아저씨 그거 원빈 밀리고 있습니다 좀 이따 뵙시다 너무 슬프네요 처음이니까 길게 했긴 했는데 더 짧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염색을 하지 않은 상태의 투블럭벌이입니다 됐는데 깔끔하네요 약간 버섯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흑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운펌 머신가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네요 흑발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이 여기서 잘랐어요 마음에 드네요 이게 투블럭은 뭔가 시원해요 지금 여기가 뻥 뚫려가지고 엄청 시원하거든요 11mm로 잘랐습니다 이상 말했고요 시청도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수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